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쯤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과 여리시대에 삼가 바리샌들의 누룩과 헤루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미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도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띄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깨닫는 의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잘못됐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정의로우신 예수님 또 엘리야처럼 신비를 향하시는 예수님 또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는 박예주의처럼 그런 예수님 또 선지자처럼 어떤 선구자로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또 특별히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표적과 육신의 문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치고 오병이호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의 메시지를 잠깐 들어보면 뭐 기적을 행았다, 병자가 고쳤다 하면 박수를 막 칩니다 이렇게 말씀 듣다가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또 후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면 박수를 막 칩니다 영광으로 맞죠 예수님이? 그런 표적도 육신의 문제도 해결했죠 끝끝내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 승천 직전에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4등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건너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폭이 좁습니다 아예 유대인 바리새인들, 석유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예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인데 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제자들이 동문서담을 하는 것이 뭐냐면 떡 한 개밖에 없는데 무슨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룩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떡이 있었기 때문에 부패되어 있는 거, 부패되어 있는 의미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문서담을 하면서 또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보면 표적과 기사, 오병의 기적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 마태복음 16장 12절에도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가 사대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룩을 주시하라는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지금 말하면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얘기하니까 포커스가 다르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이 목표물의 지점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어떤 목표 지점이, 목표 방향이 좀 틀리니까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바로 사도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쳤더라,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더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신비주의, 여기 이초성 목사님 있죠? 이쪽에 신비주의, 조심하라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 않은 거죠 마가범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짜오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범 10장 35절 37절이거든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참 답답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만 답답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답답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 중에 승천하실 그걸 모르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화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집에 불이 났거나 아니면 집이 무너졌다 돈이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이번에 강원도 고성에 산불 났었잖아요 그분들은 사냐 죽냐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고성군 도성면 면사무소하고 천진초등학교라고 방문했더라고요 면사무소는 우리 동네고 천진초등학교는 제가 나온대요 TV에 그거 나오니까 신기하대 나면 죽냐 사냐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불이 났거나 아니면 집이 무너지거나 했을 경우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내 수중에 돈이 100억이든 50억이든 10억이든 가지고 있으면 물론 마음은 쓰리고 아프지만 괜찮아요 다시 지울 수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그거는 내 인생 다 무너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뭉든탐이 무너지듯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알면 다른 건 다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0몇 전인가요? 32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니 그 자식까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있는 우리에게 다른 거 주는 거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잡고 자꾸 다른 걸 잡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드름으로 보기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사실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를 알아가는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우둔한 마음과 우둔한 생각과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사실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듯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듯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듯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깨닫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셨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해 못했던 것 불신자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특별히 종교인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독선적인 것 예수님이 그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요 그래서 진리란 말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난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핵심된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이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했어요 학생회,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니까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학생회장하면서 그때 내가 결혼해서 자녀라면, 남자 나면 전진리라 이름을 질라라 했어요 왜냐? 진리가 뭔지 도대체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문제 사단의 문제, 원주의 문제 그리고 불신자 상태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러 오신 삼중증 되신 그리스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 나한테 얘기했다면 아, 진짜 헤맸어, 헤맸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성경을 끼고 했는데 물론 공부도 하기도 싫었지만 하중일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고등학교 때 목사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봉이 쫓아다 냈거든요 새벽 기도도 1년 다니고 그렇게 갈급했어요 두 번째, 딸라면 사모 주님 사모하는데 갈급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그리스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 원주의 문제를 이번 주 말씀처럼 재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열두 가지 문제, 불신자 상태, 운명에 메어있던 그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추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예원교의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치유되어져야 되고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고 사단이 결박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이 시간표겠지만요 종종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봐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종종 부부싸움 계속하고 있고요 종종 영적 문제 치유 안 되고 있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스 3장 1절처럼 예수 그리스를 깊이 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스 4장 14절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인 그리스를 붙게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아니 다 해결했다는데 빚을 다 갚았다는데 차용증도 있는데 이 사기꾼이 와서 안 갚았다는 거예요 빚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차용증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잊어버릴 뻔이면 돈 갚았다는데 안 갚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영수증 딱 보여주면 할 말 없잖아요 그 영수증을 잘못 안 했다 우리가 땅 찾으려고요 우리 아버님이 3대 독자인데 문서가 없으니까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머슴에게 땅을 다 관리하다고 줬는데 다 그 사람은 다 해먹으니까 그때는 강원도 고성군이 수혜 복구 지역이라 해가지고 70년대인가 60년대 그때 복구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서 문서 남아있는 게 그래서 땅을 못 찾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단의 권세와 저주와 재앙과 진노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이번 주 말씀처럼 의인이 됐는데 사단과 불신앙과 체질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 누리게 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 끝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사망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멸망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하셔야 된다니까 이걸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시간은 1분 남았네요 1분 제 시기에는 2분 남았는데 그래서 요한봉 17장 3절 8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것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마치 저 같은 경우는 사오종이라 외국 영화 보면 특히 외국 영화 보면 애들이 놀러 돼요 아빠 오늘 영화 내용 어땠어요? 그러면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단순하게 그냥 한국 영화가 재미있어요 저는 이장군수라든가 그런 건 간단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드벤처 같은 건 복잡한 건 나는 외국 영화는 한국 영화지만 간단하게 영수야 그런 간단한 영화들은 기억을 잘하거든요 도대체 영화 봤는데도 모르는 사오종인 거예요 저는요 외국 영화는 복잡한 영화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불신앙이 잡혀가지고 체질이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알아가는 순간마다 우리의 체질과 환경의 문제와 사단의 권세가 날마다 결박되어지고 복음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죠 끝난 것과 누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인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우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하겠고 사기꾼이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 고생하게 만드는 이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골륜스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착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 잃어버려도 복음 그리스 하나만 잡고 있으면 끝입니다 우리에게 집에 있는 것 모든 건 다 도둑맞아도 통장에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도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몇 수십억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예 그리스에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요, 뭐처럼 하는 거니까 되게 오래 하는데 예, 오래 합시다 바울은 골륜스 2절 3절에 보니까 지혜, 지식, 보화가 거기에 감춰 있고 빌리스 3장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그리스도가 가장 고성하고 그리스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깨달은 게 아니라 또 발견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수용 못하는 사람이 집에 재산이 엄청 많다 할지라도 물에 빠져가지고 허구적허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빠져나온 상태에서 재산이 필요한 거지 무슨 말입니까? 창식의 3장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리스를 알아야 다 얻은 거지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 보금 6장 10절에 보면 우리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보금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가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나 그리스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체질과 불신함과 사단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고 우리 내적인 근본적인 힘이 파워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 когда 임하십니까?